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이 세 직분은 사실 삼위일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호칭도 이와 적절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세 직분은 저 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와 장소를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이 한 사람에게 모두 사용되어 내는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으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애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왕이었고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렘에서 태어난 목동이었고 형제들 중에서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한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분은 왕이셨지만 그분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기 이전에 백성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대신에 카이사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카이사가 예수님 대신 유대인에게 왕관을 취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걸어놓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왕, 교회의 왕 또는 로마 카톨릭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것도 초림 때는 왕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교회의 시대인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기보다는 사실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상태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사항은 사탄 역시 모방자 적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분의 위치를 찬탈해왔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직분을 빼앗고 제사장인 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이 있기 바로 전에 보좌를 차지할 거짓 왕이 누구며 어디에서 올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 강탈자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첫 번째로 성경에 일곱 권의 외경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성직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파괴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황과 사제들은 아버지라고 부른받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또한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교회를 최정권위로 내세우는 사람의 존통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인정한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존재는 일곱 산 위에 땅의 왕들을 지배할 도성을 세우고 자주와 주홍색 옷으로 단장하고 금잔을 상징물로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표준언문 성경을 1500년 동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가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해왔던 바로 그 자입니다. 성경만이 이 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으며 이 자야를 위협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세태는 이 존재가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르게 공부한다면 성경에 제시된 이 존재의 인격과 사역, 종교, 역사, 계보, 역량, 배경, 동기, 의도, 나타나는 목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 나타난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표는 카인입니다. 모형적으로 봤을 때 카인은 베메시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또 카인은 살인자를 뜻하는 표를 몸에 지녔습니다. 두 번째 적 그리스도의 예표는 림녹입니다. 림녹의 이름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림녹은 아담의 13대 후손으로 사람의 영예를 위해서 최초로 민족들을 연합시킨 존재입니다. 림녹은 함족으로 함의 후손은 카인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림녹이라는 말은 또한 표범이라는 단어의 파생어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모형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 29장에서는 이 존재를 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이집트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병계된 성서에서는 이것을 악어라고 고쳤습니다. 게시록 11장 6과 같은 재앙이 그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발락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자입니다. 발락의 예언자는 발라함인데 이로써 바알 즉 사탄의 아버지 사탄 그리고 발락, 아들 사탄, 발라함, 불결한 영을 말하는 삼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게시록 16장에 사탄의 삼위일체가 아주 잘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말은 사실 바알, 불, 황소나 악스, 숫소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모형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이방 왕의 장군으로 게시록에서 아마게또니라고 나오는 무기또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오로는 아마게또니라고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한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타하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재판관계 5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애연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싸웠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단지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시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스라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저 그리스도의 모형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역시 머리를 맞아서 죽은 반역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꾀를 써서 평화롭게 자신의 아버지 왕국을 차지합니다. 압살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애서와 같이 털이 많고 그러나 결국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자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가져다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작은 골짜기에 있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도다 하고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장소라 불리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아니라 압살롬은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역시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악령에 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 직분을 취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으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도 컸습니다. 아홉번째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역시 거인이었고 즉 키가 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습니다. 골리앗도 립노트, 발락, 파라오와 같이 함족 계열입니다. 골리앗은 여섯 개의 갑주로 무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열번째는 아홉입니다. 아홉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으로서 시돈의 바을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아홉은 엘리야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초림 때 왕의 선두주자였고 재림 때에도 두 증인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그의 길을 예비할 사람입니다. 아홉은 로마 카톨릭처럼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할 제사장들을 거느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고행으로 바할을 경배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체로 하늘의 여왕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홉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지지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이교도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술재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재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모두 너희 입으로 말하였고 너희 손으로 이루었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소원한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실행하리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반드시 너희 소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소원을 실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하를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아압처럼 부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루호보암에게 반역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하를 경배합니다 여로보암 역시 적그리소처럼 한쪽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의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찌지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적그리소는 오른쪽 펄이 바싹 마르고 한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됩니다 즉 눈이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그리소의 모형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예수 그리소의 예표인 다잇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파라오가 주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발 역시 다잇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대신 다잇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열세번째는 산해림입니다 산해림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의 왕으로 헤로처럼 주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티투스가 AD 70년에 한 것처럼 에루살렘을 공격하여 쳐들어가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열네번째는 누부칸네살입니다 누부칸네살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거대한 우상을 세웁니다 이 우상은 높이가 60킵트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6킵이십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레인 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한 것처럼 누부칸네살 역시 자신이 세운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7배나 더 뜨거운 영광로에 집어던집니다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악기는 6가지가 있고 그가 형상을 세웠다는 표현도 6번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 있을 지상의 마지막 정부 형태입니다 그때 이 왕국은 신비의 큰 바벨론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누부칸네살은 파라오처럼 용이라고 불립니다 열다섯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대적 그리고 온수라고 불립니다 이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파라오와 적그리스도처럼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다와 압살롬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열여섯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이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멸망의 아들로 변해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죄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오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팩해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팩해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숫자도 666입니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 좌우편 6계단에는 6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17번째로 헤롯입니다 사람들은 헤롯의 음성을 신의 음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덕택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열두 제자 중 하나였으나 사실 원래는 마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둘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하만 압살롬처럼 유다 역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거처로 갔습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압살롬에게도 압살롬의 장소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가 사무엘 4.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은 카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카리옷은 모압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모압 혈통의 혼혈함족 유대인입니다 님녹과 발락처럼 말입니다 님녹과 발락 역시 모압 혈통의 혼혈함족이었습니다 모압의 칭송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 해스본에서 그들이 그에 대하여 악을 도모하며 오라 한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버리자 하였도다 오 만맨이여 너도 베어지게 되니 칼이 너를 쫓으리로다 주의 일을 거짓되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모압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읍들에서 올라갔으며 그의 선택된 청년들은 사륙자에게로 내려갔도다 그 이름이 망군의 주이신 왕이 말하노라 크리옷과 보수라와 온군에 있는 모압의 땅의 모든 성읍들이라 크리옷입니다 아까 카리옷 사람 유다라고 말한 그 크리옷이 이곳입니다 크리옷이 함락되고 요새들이 놀랐으니 그날의 모압에서 용사들의 마음들이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의 마음같이 되었더라 모압의 크리옷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에 나오는 저크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크리스도와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물을 게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시록은 사실 구약 39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게시록과 구약을 통해서 저크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그리고 애연을 볼 수 있습니다 저크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저크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저크리스도는 한쪽 팔과 한쪽 눈을 못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저크리스도의 숫자는 666이고 또한 13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의 문자는 X입니다 이 인물은 시돈지방의 태양숭배 종교와 연관되는데 이 종교 역시 숫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긴 제의를 입습니다 이 인물은 마귀의 화신입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받기를 좋아하고 그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크리스도의 관념과 행동양식 모든 것들은 지극히 함족 즉 아프리카적입니다 제2 하늘의 여왕 태양의 날 같은 말들은 이 인물의 종교에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는 추정자들을 모을 때 음악을 사용합니다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유대인을 유혹하고 또 유대인을 증오하며 유대인을 대적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대적을 할 것이지만은 세계적으로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존재는 경배받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처음에 언약을 세우지만 3년 반 만에 언약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 모형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자를 상징하는 것 중에서는 검은 고양이나 퓨마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처음 캐시 고양이입니다 이 자는 검은색의 긴 제의를 입을 것이고 고해성사를 하며 아버지로 불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나올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의 숫자와 이름과 표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표시들과 상징들에 대한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며 무호한 권위를 갖는 책입니다 할 시위를 당길 때 손가락 3개를 보입니다 이는 보이스카우트의 선서 표식이기도 합니다 또 바티칸 경호대의 선서 표식 즉 죽도록 충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병의 백병전이나 탱크 공격 시 진격 신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표시는 사실 4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립노트이 사용한 신호인데 립노트은 흑인 사냥꾼으로 그 이름은 반역 혹은 표범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